자, 오늘 밤 드디어 알른넥스트를 통해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 탄생됩니다. 과연 6명의 최종 데뷔 멤버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될까요? 지금 이 자리에서 최종 데뷔 그룹명을 공개하겠습니다. 아이웨닉스트에서 탄생할 그룹명은 아일릿입니다. 아일릿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의지의 I will과 특별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대명사 It을 결합한 단어로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갈 동사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 될지 기대되는 잠재력이 큰 그룹으로서의 방향성이 녹아 있습니다. 과연 아일릿의 멤버로 활동하게 될 최종 6위는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